자 한개 짐나간 공주 나 좀 하나 주겠지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어메이징해 마치 베개같아 파워무늬 날라왔어 너 이거 모르겠었지 윙크를 그거보다 이 옷차림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어야 되지 않냐 옷차림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딱히 뭐 안하고 넘어가네요 간섭 없네 공주는 괜찮은거야 이런 마리오여도 괜찮은거야 자 다음은 어 두개 남았네요 겁나 쉽네 두개 이 근처 어딘가 있는데 어? 어 지나갔나? 여기? 여기? 어? 진동이 와 여기 이거 위치 알려줬으니까 쉽게 하는거지 아니면은 어 못하겠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? 비슷한건가? 이건 아닌거 같은데? 뭐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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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왔던 데잖아 이거 아닌가? 전에 왔던 데는 아니구나 아 보물지도에 여기 있어요? 잠깐만요 그러네 위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위에서 보니까 알았지 밑에서 보고 아는 건 대단한 건데 어떻게 밑에서 보고 아셨어요? 이거 별로 안 돌아보이는데 아 이런 식인가? 응 먹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아마 아 또 가야 돼? 아이씨 아마 열린 채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또 가야 되네요 왜? 왜? 멀리 갈수록 더 기간이 짧아지나? 왜 돌아오는 길이 힘들지? 왜 이건 쉬운데 돌아가는 게 힘들지? 이상하다 별로 어렵지도 않네 이런 거에 시간 허비하고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어나는 걸 같이 protesting 꼬리빵 공고 신선한 악 고구마 이 길이